요거는 소리가 삐삐삐 날건데 신경 쓰셔도 되요 저희도 쓰는 장비라 가지고 궁금해서 스케줄을 해주세요 됐어 파이팅 자세히 가야죠 손가락 빌려줄까? 네 괜찮아요 안경이 날꺼예요 정치에 자세히 가야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뛰세요 하면은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단체들이고 난 다음에 손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 할거에요 손을 여기 밑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소파에 알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왜 나 웃기게 생겼어? 아뇨 예뻐요 예뻐요 대박 어 내가 잘할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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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사랑입니다 농담이에요 제품 들어오나? 네 아니 느낌이 오나고 아니 그렇게 되진 않아 아니 색이 아니고 늪힘이 오냐고 느낌은 와요 지금 먹고 일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야 맞히나 아까까진 다 탔는데 받쳐야되는데 오케이 받친다 받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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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남아있네 여기 남아있네 오케이 죽었고 안나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